인생에요. 정말 싫은 경험들 때 지나고 보면요. 버릴 게 없어요. 거기서 뭔가를 얻거든요. 내가 얻어가지고 더 성숙해져요. 악플들도요. 저한테 단 악플들을 보고 제가 더 조심하고 제가 대비합니다. 오늘날의 제 모습에는요. 저를 칭찬해 준 사람들의 응원도 들어있지만 저를 비방했던 사람들의 그 가르침도 제 삶에 다 반영돼 있어요. 그래서 오늘날의 제가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저를 응원해 준 사람과 저를 비방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다 있어요.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요. 위기는 그래서 항상 기회고요.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다는 건 애고가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. 애고는 죽을 맛인데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애고는 죽을 맛인데 왜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느냐. 참나는 애고를 더 성숙시키려고 그런 일을 준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 긍정의 힘으로 활로를 찾아내신 분은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위기 또한 버릴 게 없었다고 해고할 수 있게 돼요. 항상 육바람 일로 참나와 함께 깨워서 살아가신 분한테는 위기가 기회고 버릴 게 없습니다. 애고는요. 여러분 성숙이란 건 뭐죠? 애고가 못하던 걸 애고가 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러면 성숙의 계기, 레벨업을 하려면요. 레벨업의 계기로 오는 일들은요. 애고한테 죽을 맛이에요. 싫어요. 그러니까 애고가 정말 괴롭고 힘들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. 그때 깨워서 몰겐자로 이겨내시면 여러분은 레벨업 하실 아주 최고의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때 레벨업 하세요. 맹자가 해놓은 말씀이 있잖아요. 하늘이 큰 임무를 낼 때는 그 사람 못하는 걸 하게 하려고 괴롭히고 온갖 고생을 시킨다. 그게 별 얘기가 아니라 레벨업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. 레벨업 할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. 하늘이 큰 일을 하려고 레벨업을 시켜야 되니까. 그려 큰 일을 맡기니까 레벨업 시키는 내용이에요. 어떻게 레벨업이 일어나느냐?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거 하다 죽겠다 싶고 그런데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이걸 몰겐자로 이겨내다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. 레벨업 되는 거예요.